야 뭐하냐? 아 놀래라 불을 왜 꺼놓고 난리야? 나가라 너 코가 왜 루돌프냐? 아 몰라 기분 안 좋으니까 나가라고 루돌프 사슴코는 뾰루지의 붉은코 아 왜 저래 나 F용지 좀 쓴다 루돌프 사슴코는 아 나 지금 예민하니까 건들지 좀 마 아 맞다 나 빨간빛도 빌링 아 진짜 오지마 아 진짜 오지마 루돌프 꺼놨다 정신없으니까 확 배고파지네 아 뭐 시켜 먹어야겠다 뭘 먹을까나 진짜 맛있겠다 돈가스 먹을까? 마라탕 먹을까? 햄버거 먹자 아니야 아니야 치킨 먹을까? 아 진심 다 먹고 싶어 어 배달 왔다 내가요 오 서비스도 드셨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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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치킨 시켰네 맛있겠다 아 으음 안돼 먹지마 치즈볼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 먹은건데 맛있는건 가장 먼저 먹어야지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맨날 뺏기지 으음 뺏어 먹으니까 존맛탱 아 진짜 킹받아 킹받는 킹이시여 소녀 한가지 정이 나옵니다 아 뭐래 소녀 뇌물을 바치나와이니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시미 어떠실지요 뇌물? 뭔데? 바로 요거 시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더 킹받아 아 밥이나 먹을래 1시간 동안 그린것이온데 정말 너무 아홉니다 전하 어 에휴 그거 그리느라 내 방 왔다갔다 했냐 뭘 그린거야 대체 소녀 전하를 그린것이온데 얼굴은 사슴만 하고 코는 붉은것이 마치 루돌프를 닮아서 아 진짜 그만하라고 아 왜 이렇게 예민반응 노잼 아 너 혹시 생리전이냐 어쩐지 배달음식 시켰더라 같이 좀 먹자 아 싫어 다 내꺼야 아 싫어 다 내꺼야 따라하지마라 따라하지마라 아 제발 그만해 짜증나 아 제발 그만해 짜증나 아 아 아이고 개인기 잘봤습니다 아 됐어 됐어 그냥 먹어 그리고 그 그림 좀 치워 나 지금 예민하단 말이야 그렇게 심한 말을 사라져 드릴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잠깐만 야 어디가 화장실 드디어 터졌다 어쩐지 아랫배가 너무 아프더라 너 하면 나도 곧 하던데 언제 하려나 아 야 뭐하냐 언니 인생은 뭘까 나 너무 우울해 너도냐 머리 회사 너도